피니아 협동 어떻게 잘 되는데? 뭐야 이거는? 저번에 저번에 20스테이지까지 갔는데 목숨 20개로 못 깼거든 아 이거 너무 쉽게 하는것 같은 느낌 아 이거 내가 저번에 이거 일단 다 올라타 봐 다 올라타 아 이거 세명씩만 하는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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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오케이 먼저 감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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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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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저가 죽는거야 한번에 셋이 동시에 점프 해야돼 오케이? 일단 몽쳐있다가 몽쳐있다가 일단은 호레티님 내 머리 위로 올라가요 오..올라왔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우 내가 좀 빨랐나? 아니아니아니아니 방금 6번이 막았는데? 아니아니아니아니 어?왜왜왜왜왜왜왜왜 안올라가? 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다 다 깼어? 다 깬어? 아 16 스테이지구나 진짜 어렵겠는데 이거 아래에서 내가 얼굴 대고 있을게 저거 저거 일단 다 뒤로와봐봐 내가 멈춰줄게 어 여기 4번이 멈춰준다 더월드 여기서 아 그러네 토막으면 되는구나 여기서 하면 되잖아 이제 다들 뛰어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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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올라갈게 넘어왔어 넘어왔어 4번 태워서 하나 둘 셋 가자 고우! 오케오케 와 급할 필요 전혀 없는 게임이였어 가그야 왜 자꾸 3번에 탐네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엉치는거구나 일단 멈췄어요 여러분들 멈추는게 아니라 한 명씩 건너가서 저기 내 머리 밟고 올라가면 될 거 같은데 아니 가는게 아니라 저 세 명이 세 명이 도착해야 되잖아 세 팀으로 나눠서 가야돼 위험한 짓 타지마! 제발 위험한 짓 타지마! 위험한 짓 타지마! 위험한 짓 타지마! 아니야 할 수 있어! 저기 세 팀씩 미리 올라가면 되잖아! 저기 세 팀씩 나눠서 가야지 지금 우리가 1파티이네 그러면은? 어 이거 나 독신을 낳는구나! 세 팀 동시에 나이크되고 진우가 신호 줘 옹세에 머리 치워! 어? 어 됐다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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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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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까지 끝까지 기다려 성격 급할 필요 없어 다 하다 다 하다! 어? 일단 한명 한명 뒤로 빠져봐요 한명씩 일단 저기 발판에만 도착하면 되요 자그 점퍼해서 절로가 아니 지금 그 세자리 점프 니가 나한테 밟고가 니가 나를 밟고가면 내가 저기는 갈게 거기 애매하니까 제자리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내가 점프한다니까 난 위험해 아니 내가 그냥 움직이게 움직인다고 니가 저기 먼저 가라고 나도 타고 간다고 아 딜빡이네 오케이 그냥 같이 가면 되는거 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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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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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V에 한표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V에 씁니다 나 V에 오직 하하하하 천천히 천천히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짜고 갑시다 3인 2파티 짜고 갑시다 몇번씩 몇번씩 1,2,3,4,5,6 갑시다 1,2,3,4,5,6 1 넘어 우리 이렇게 가는거 맞아? 한 명씩 가는게 낫지않아 이거? 아 같이 점프해서 가면 되지 저희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발판 안전을 끊기면 되잖아 이거 잘하네 코리트님 하하하하 왜 뒤로 오는거야 저거 살짝 야바 30였는데?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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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왔어 우리 왔어 우리 1파티는 성공적이야 각우가 이상한 짓만 안하면 돼 오케이 우리 성공적이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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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위험한거 하는거 아냐 저기 우리 스티지 말라그래 하하하하 하나하나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기다렸다가 각우 이상한 짓만 하면 돼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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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전혀 마음 급할 필요 없는거야 3 3 2 1 꼭꼭꼭꼭꼭꼭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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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이렇게 힘드네 뭐야 이거는 발판 가져와야 된다 저거 저거 발판 발판 아 이거는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깨겠다 쉽네 쉽네 이거 그냥 저희가 이거 엇박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? 맞아맞아 이거 멈춰놓고 하면 될거 같은데 일단은 그건 다 넘어가죠? 일단은 그건 다 넘어가죠? 아 넘어갈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이제 올라가면 될거 같은데 여기서 호호호 아 뭔지 알겠어 우리는 리듬게임 하지말자 앞으로 자 일단 이거 저거 왼쪽 끝으로 1번 지금 진우 있는 위치로 옮기는게 더 낫지 않을까?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이거 저 박스를 이거 솔직히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거 아냐? 그냥 박자만 잘 맞추네 Told you 그냥 우리 박자감이 없는거 같은데? 됐어 나네 블록에 필요가 없어 여기 여기서 그냥 올라면 되잖아 여기서 해 여기서 너무 밀면 안 닿아 갈 수가 없네 어 지금 언져라 문져라 정말 개쩐다 저기 여기 아 이리 라인 근데 나가야 돼 여기 아야야야야야 여기 통곡의 벽에 있는데 아야야야 잠깐만 여기 뭐야 저기 아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아 여기 뭐야 아 여기 뭐야 아 여기 뭐야 다 내려왔다 다 내려왔다 아 아 아 치킨 어 치킨 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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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아 같이 아 진우야 진우 1절만 하자 기름아 뭐야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한 명이 받치고 한 명이 넘어가고 또 한 명이 받치고 점프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설명해줄래요 한 명이 받쳐 그 다음에 한 명이 점프해서 절로 넘어가 저렇게 그리고 또 한 명이 받쳐 그리고 또 저기서 넘어가 넘어가요 점프해 오케이 그거 아마 한 측만으로 될걸 그거 그냥 이거 2번 지금 저쪽으로 점프할 한 측만으로 된다며 한 측만으로 된다며 한 측만으로 된다며 한 측만으로 된다며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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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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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측만으로 된다고 했는데 지경쿤 아잉 오케이 저 밟아 저 밟아 지경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 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가능 어 가능할 것 같아 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아 될 것 같은데 이거 둘이 둘이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이거 세 명이어야 되나 그 최고 아니야 그게 그냥 지경쿤 어차피 어차피 망한거 다시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브이 한 명 부탁드립니다 브이브이브이브이브이 저기 누가 애투자는 생각이 있던데 누군가요 방금 일단 어 내가 여기 받쳐줄게 3번 뒤로 빠져봐 내가 오른쪽 끝에 걸쳐줄게 여기 오케이 어 나도 오른쪽 끝에 걸쳐줄게 된다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나 나 마지막에 갈래 나 지금 지금 하면 조질거 아 이거 한 명 안해도 돼 이거 한 명 쉬고 있어도 돼 아 나 나 다 쉴래 아 그럼 내가 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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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에 피지컬 피지컬 좋은 사람이 옵시다 이거 이거 열쇠 죽고 심지어 여기까지 돌아오는 것도 일이에요 잘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할래요 제가 할래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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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철수해 우리 철수해 우리 거기 길막지마 우리 돌아와 일단 우리 먼저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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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점프를 하라고요? 될 것 같은데 홍세 앞으로 홍세 앞으로 어휴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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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점프거리 조절 잘해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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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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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가져가 나 괜찮아 이거 가져가 야이씨 야이 V를 누릅시다 여러분 뭐야 너 오버워치 개 너 자리 하는 자라는 뭐야 이게 못해 이거 자리야 피지컬 개 아니야 오케이 셋사람이 사는 거야 뭐야 자리야 그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 오잉? 뭐야 아 6번 뭐했냐 5번도 있는데요 오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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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V 누르세요 여러분 근데 왜 할쌈하는 자칫다 아니 분명 떨어진건 2번이 떨어졌는데 왜 5,6번이 저기지 빨리 V 누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합시다 저 이거 20목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저기서 뛰어내리면서 딱 느낌이 왔는데 한번도 안 쉬고 그냥 그냥 방향을 켜고 계속 놀면서 CC 하면 돼요 느낌 딱 왔어요 지금 느낌 딱 왔어요 지금 꼬이스레 됐어 근데 화이팅 6번 개쩔 보네 안 점프해서 화이 저 치어리더가 되네 화이팅 화이팅 6번 과거 아니야? 어? 4번 위험해 점프해줘 점프해줘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왼쪽으로 좀만 왼쪽으로 좀만 왼쪽으로 좀만 왼쪽으로 좀만 쉬지말고 달려요 지도님 알겠어요? 4번 비켜줘 4번 비켜줘 4번 비켜줘 4번 비켜줘 비켜요 4번 나와주세요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쟤넬 파이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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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콘 이거 돌아가야 되잖아 치킨콘 할 수 있어 갈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죽더라도 화내지 않기로 모두 같이 약속하시죠 아냐 화낼거야 빨리 화낼거야 구이와 우아악 gev Yok i ㄮ by 시 ce 왜 안 돼? 죄송합니다. 저희 게임방송하는 사람들 맞나요? 여기 게임방송인들 맞죠? 당연하죠.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.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. 2번 쉬고 있어. 여기 6번이 깔아. 오케이 내가 까. 6번이 깔아. 뭐야 내가 갈게. 넘어가. 6번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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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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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 렉 걸려가지고 너무 놀랐어. 난 저기서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이거 알지 때 눌러가지고 저거 되는 거죠? 자세히 모르겠어. 이게 애기 걸릴 이유가 없거든? 그니까. 오케이 화이팅. 저 여기 있어요. 쌈부짜부짜부짜부. 지금. 나 먼저 갈게. 힘내 힘내. 어. 오. 니기는 잘하네. 아 생각해볼게이고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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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. 으아. 아. 아. 아니 점프가 안 돼. 점프. 나 왼쪽에. 나 오른쪽에. 안 있을래. 나 왼쪽에. 아. 한 번 더 합시다. 나. 나. 여기서 마칠래. 나 기다려봐. 내가. 나 여기서 마칠래. 아. 그렇네. 피지컬 제일 안 좋은 우리들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. 흐어. 하핰. 흐어. 흐어. 6번. 6번 좀만 더 오른쪽. 6번 좀만 더. 호무. 호무쇠 피지컬 아까 괜찮았어. 호호 잘하네 오브즈 여기서 응원들려 하자 여기서 파이팅 파이팅 빼자 빼자 여기서 빼자 우리 빠져있어도 되잖아 우리는 우리 다 왔다 지금 가자 가자 여기 여기 피지컬 최강 3인방이야 여기는 오 진우 오 오 개잘해 으악 으악 이거 파랑하고 뭐라가 문제였네 이거 뭐야 파보가 문제였는데 이거 이거 3팀씩 까는거네 3팀씩 아까도 1,2,3,1,2,3으로 하자 1,2,3 먼저 갑니다 4,4 4 일로와 1,2,1,2,5 1,2 뭐야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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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 명 내려와 한 명 내려와 한 명 내려와 오케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자 그 다음 오케이 저기 먼저 가고 하나, 둘, 셋 호우 오케이 오 잘했다 잘했다 오 잘했다 기대 기대 끝까지 올라와 하나, 둘, 셋 아잇잇잇잇잇잇 하 한 명 빌려줘 한 명 빌려줘 저기부터 끝내줄게 내가 저기부터 끝내주고 올려주고와 아 둘, 둘, 둘 빌려줘 둘 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어 됐어 됐어 이거 잘해야돼 아 뭐야! 아악!! 뭐야! 너 이거로! 나 아니야!! 아악!! 지루님 저 4번분을 1번조에껴야 돼 저 분을 직석 속통이 안 되니까 4,5,6,1 먼저 가 ㄱ,4,5,6을 먼저 가고 어 어 나 그 와중에 난 살리려고 6번 난 눕는거였어 1번을 정말이야 아 6번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6번 6번 가십시오 6번 가십시오 가그야 일단 6번 가 6번 가 6번 가 나 렉 걸렸어 안 움직여 어? 다른 번호인데? 렉 걸렸어 가그 다른 번호 불러봐 쥐는지 되나? 돼? 어 가그 됐다 가그 됐다 가그 6번 눌러봐 오케이 가 가 가 가 워! 넘겨줁시다 셋 셋 넘어가 이거 머리를 밟고있는게 아니라ا잉 일자로 서 있는게 더 가기 편해요 이거 와아 이렇게 일자로에 있는게 더 가기 편해 이거 가가가가가가 우리도 넘어가죠? 으앗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야 너요 bekommen sino écoute 뭐 하는걸아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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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 위에는 두 목소리 ити 아 꾹 누르면 돼? 방금 6번이 2번을 뺏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정치할려한거 같아 3 2 1 점프 오케이 좀 더 웨이프를 올려보세요 3 하나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사인이 안맞아 일단 넘어가죠 하나 둘 셋 됐어 제가 일단 넘겨주고 올려주고 와요 올려주고 와 올려주고 아이씨 됐다 4,5번 넘어가 저기 가운데 낀 사람이 되게 컨트롤이 어려워요 저거 일단 4번 먼저 넘겨줘도 돼 호 호무색 아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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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이 머리 받치고 머리 대주고 2명이 3번 머리 위로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3번 머리 위로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 4번도 3번 머리 위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가 그렇게 오케이 사 사 아니 일단 4번 가 그리고 이게 우리 3번에서 하면 되잖아 야 움직인거야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일단 둘이 넘어가죠 올려주고 와 올려주고 와 올라가죠 호무색 먼저 탈출하고 일단 호무색 탈출하고 어 그리고 우리 셋이 사면돼 이제 또 아 기다려 기다려 어 렉렉렉렉 하나 둘 셋 오케이 내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 일단 일단 아니 피켜봐 내 머리 위로 올라가와 둘 다 내 머리 위로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 내 머리 둘 다 내 머리를 밟아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했잖아 팥고 있는거 아니야? 3번 왼쪽으로 좀 가서 둘 다 내 머리를 밟아 뭐야 떨어지는데 내 머리를 3번이 왼쪽으로 좀 가서 역삼각형 모양 역삼각형 모양 아 반반씩 오케이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지 이거 오케이 근데 안 올라가는데요? 안 되잖아 역삼각형 나 꼈다고 내가 꼈다고 오케이 다시 다시 여기 걸쳐놓을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걸쳐놓을게 그냥 3번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그냥 가 그냥 가 간다? 아 아니야 아니야 지훈아 동시 점프가 돼있어 그냥 신호주고 넘어가줘 그냥 1번이 어떻게 점프를 해야 되지?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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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뒤로 가고 좀 서로서로 간격을 좀 넓혀놔 서로서로 부딪히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나? 아 잠깐 렉 렉 아니지 아니지 일단은 일단은 1번 3번 붙고 내가 여기 쯤에서 계속 뛰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 오케이 나 뛴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맞네 맞았어 뭐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 이거 번호 다 같이 눌러야 되거든요? 그냥 오른쪽 키 다 누르고 계셔보세요 지금 오른쪽 오른쪽 두 Juris 오른쪽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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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키를 다 눌러야 돼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오른쪽 왼쪽 C 다 누르고 있어봐요 셋 개 동시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눌렀어 Q. 여러분 씨도, 씨랑 오른쪽키 이게 시청자 분 한 분 때문에 바로 알아 안되네 오, 됐지, 갈 때, 갈 때, 갈 때, 다음 메이브 갈 때 1 2 3 자, 눌러 뾰어어어 어어씨 아, 너무 떨려 너무 떨려, 이거 이거 그냥 누르고 있으면 1명이 안 누르고 있다가 누르면 그냥 움직이거든 그냥 다 누르고 있으면 이거 지나가면 가죠? 이제 꾹, 누르고 있어, 꾹 누르고 있어 이거 1명이 안 누르고 있으면 어차피 안 눌려 꼭 1명이 조작한다는 생각으로 이거 지나가고, 이거 지나가고 네 지나가고. 일단 누르고 있어. 일단 누르고 있어. 지루야. 누가 C 안 누르고 있었어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중에 피지컬 대장이 합시다. 이거! 이거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랑 C랑 누가 동시에 다 누르고 있고 다섯 명이 다 누르고 있고 한 명이 추석하면 돼. 박스 안에 색깔이 다 보이는 게 우리가 다 누르고 있다는 거 아니야? 너와 믿을게. 우리는 오른쪽이랑 C만 누르고 있을게. 네가 조작을 해. 응. C 안 누르고 있어 누가. 나 지금 오른쪽 C 누르고 있어. 왼쪽으로 좀 가줄게. 왼쪽으로 좀 가줄게 안전하게. 안전하게 왼쪽으로 좀 가줄게. 네가 도약을 할 수 있게. 여러분 왼쪽 왼쪽. 오른쪽 C 눌렀어. C까지 눌러. C까지. 눌렀어. C까지 누르고 있어. 꾹 누르고 있어야 돼. 그렇네. 그렇네. 내가 움직이네. 개꿀이야. 믿습니다. 그랜드마소! 좋아! OK. 그냥 오른쪽이랑 C 누르고 있을게. 그냥 우리. 오우! 왜 중간에 딱! 아오... 아니 누가 중간에 났어. 누가 중간에 났다고. 미안. 아니 다 하세요? 다하셨어? 니가 무서워했어 떨어질까 봐 내가 중간에 나섰어 소리를 이번엔 누가 이건가요 오케이 다음 분에 하시죠 여러분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진호 한 번 들었잖아 네 오른쪽 C 누르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 오른쪽 C 계속 눌러주세요 난 누르고 있어 네 오른쪽 C 눌러주세요 저 색깔 다 구분해냅니다 지금 아 진우야 이봐 진우야 진우야 누구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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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V 누르세요 V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꼬리 트닝코 꼬리 트닝코 그렇게 약간 약간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요 어 약간 딜레이가 있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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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무난난데 오오오오 eres 이때간 실패 왼쪽으로 점프 왼쪽 점프 왼쪽시다 누르고 있어 왼쪽시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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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속 while 손 떼지마 우린 믿음이 중요해 호오오오오오 아 이제 왼쪽으로 점프 오른쪽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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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오른쪽씨 오른쪽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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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어 왼쪽 왼쪽 됐음? 이제 오른쪽 오른쪽 맞아 맞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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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씨 오른쪽씨 잠깐만 내가 안 누르고 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한 번씩 추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잘해야해 그럼 오른쪽이랑 C 같이 누르고 있어 이거 점프 잘해야해 잘해 점프가 가장 중요해 이거 오른쪽 안 눌렀어 여기서부터 점프하면 돼 더 oriented 점프 한 번씩만 해 오aked오 thinner 왼쪽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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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왼쪽 왼쪽 도약 안해도 돼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오른쪽 오른쪽 어 어깨 진짜 못가 오리코오리코오리코 오리코오리코 이게 그냥 타면서 타면서 달려가면 돼 오케오케오케 인제 달리기만 하면 돼 가 가 가 가 가 가 야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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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행랬했어 우리가 기타